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짐이 또 많아졌어 아 뭐 이렇게 많아 당황스럽다 일단 맹꽁이 끊어볼게요 내리치기 귀여워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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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냉동이라 꽝꽝 얼어가지고 사장님이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을 테니까 30분 후에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일단 맥주하고 오징어만 사가지고 갑니다. 이따 마늘하고 사서 고기 가져올 거예요. 제 스타일이 진짜 예뻐요. 보여드릴게요. 이게 고프로라서 엄청 멀리 잡히는 것 같은데 진짜 예쁩니다. 너무 좋아. 피칭할 뻔할까 진짜 오늘 고민했거든요. 너무 잘했어. 진짜 예뻐. 고기 찾으러 가기 전에 맥주 안정할까요? 고기 찾으러 가기 전에 맥주 안정할 것 같은데요. 고기 찾으러 가기 전에 맥주 안정할 것 같은데요. 오우 너무 맛있어 이제는 고기 특템 고기 고기 특템 고기 특템 고기 설탕 오우 정리 손으로 사이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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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뚱 가셨어요. 근데 어제도 술 많이 마시고 사람들 떠들긴 했거든요. 근데 그런 불쾌한 떠드는 소리는 아니었어요. 그냥 삼삼오오 즐거움에 그냥 소란스러운 정도? 근데 그 정도야 뭐 캠핑장이니까 당연한 거지.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아직 시간이 너무 힘들어. 매점이 9시 좀 넘어서 연대요. 오늘 매점 라면 먹을 거거든요.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. 저거 다다오. 저거 다다오. 저거 다다오. 모두 광종을 떨었더니 짱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아이고. 제발. 물 끌어 3분 30초잖아요. 끊기작은 젓가락으로 하려고. 시간을 깨우지 않으면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김치무원의 좋은 자리. 고춧가루 이동 시원한 전복 마침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